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사회통합 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두 번의 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죠.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나서 조선 사회는 너무 많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을 겪은 조선 후기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자, 조선에 일어난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어느 나라하고 했는지 볼까요? 임진왜란은 일본이고요. 병자호란은 청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임진왜란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안된다 했더니 그럼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병자호란은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청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청나라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연도 기억해야 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그때 왕은 선조고요. 병자호란은 1636년 인조입니다. 자, 그 결과 한번 볼까요? 일본과 외교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고요. 나중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는 북학론과 북벌론으로 나누게 되죠. 북학론과 북벌론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한번 더 해 볼게요. 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농토가 파괴되고 문화재가 사라졌죠.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회가 다 망가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자, 광해군의 외교 정책 광해군은 병자호란 이후에 왕이 됐었죠. 물론 물러나게 됐지만 명나라와 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까를 가지고 광해군은 어떤 외교 정책을 폈습니까?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중립 외교죠. 중립 외교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 편에 강하게 들지 않는다. 가운데 서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편도 아니고 후금 편도 아니다. 우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리를, 진짜 이익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중립 외교를 폈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북쪽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 우리의 원수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맞서게 되는데요.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학문으로 청나라를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하는 북학론이 되고요. 이 중심에는 소현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청나라랑 싸워야 돼! 하는 게 북벌론이고요. 이 중심에 복림대군이 있습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두 사람 다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청나라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같은 일을 겪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죠? 이 사람들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 결과가 아주 달랐습니다. 자, 오늘은 전쟁 후 조선의 모습 그리고 영조의 정책까지 볼 거예요. 조선 후기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왕이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를 빼놓고 조선 후기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왕이 거의 폐허가 되었던 조선을 그래도 예전 모습으로 되찾게 만들어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영조와 정조는 아들이 아니고요. 할아버지하고 손자예요. 영조하고 정조 사이에 한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후 조선의 모습 한번 볼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의 모습인데요. 인구 감소 한번 볼까요? 임진왜란 전 1543년에는 416만 명이었는데 병자호란 후 즉 두 번의 전쟁을 겪은 후에 152만 명이 됐어요. 3분의 1로 줄었죠?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3분의 2의 조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사와 백성이 죽거나 다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연이은 전쟁의 결과 백성과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느냐 임진왜란 전에는요 이 땅이 170만 결이에요.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70만 결이었는데 50만 결로 줄었어요.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될까요? 3배 이상 줄었죠?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얼마나 많은 땅에 불이 나고 뭐가 무너지고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버렸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토가 황폐해져서 백성들이 농사 짓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겠죠. 농사를 지어야 뭘 먹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은요 세금을 거둘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도 당연히 어려워졌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라서 양반들은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세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연이은 전쟁의 결과 우리 문화재의 손실이 당연히 오게 됐겠죠. 건물들, 오래된 책들, 그리고 아주 귀한 문화재들이 불에 타서 사라지거나 다른 나라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불에 탄 문화재는 경복궁, 불국사, 실록, 사고 등등이 있고요. 사고는 역사책을 모아놓는 창고입니다. 일본의 빼앗긴 문화재는 활자, 그림, 서적, 도자기 등등입니다. 활자는 금속활자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조선시대에 책을 많이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활자와 그림, 책, 도자기 등등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성룡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조선 중기의 문신 유성룡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책. 이거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라는 예전으로 치면 학교죠. 사립학교 같은 그런 서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징비록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책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안동 한번 가보십시오.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전쟁 상황, 이순신 장군의 활약 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 한번 볼게요. 아주 중심 부분에 있는 요거. 이것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왕권 약화, 붕당 정치의 폐해. 붕당 정치는 당으로 나누어서 정치를 한다. 지금도 정당 정치라고 하죠. 지금은 정당,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있고요.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이 있잖아요. 그런 정당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그럼 붕당 정치의 폐해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고 그리고 붕당과 이야기 다 됐죠.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너무 이 벼슬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임금의 힘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토지와 문화가 다 없어졌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문이죠. 그리고 재정이 궁핍해져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식량 문제가 생기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명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분질서가 어지러워졌어요. 공명첩이 뭐냐 하면 이름 쓰는 칸을 비워둔 임명장이다. 그러니까 반장, 회장 이런 임명장에다가 이름을 비워두고 너 돈 내면 네 이름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이 조금 너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서 재정을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강력한 신분사회였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신분이 되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 그리고 돈으로 양반을 사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하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다툼을 하죠. 이게 붕당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 사람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이때 아주 뛰어난 왕이었던 영조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영조가 실시한 정책이 바로 탕평책이라는 건데요. 이 탕평책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골고루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붕당정치라서 서로 당을 나누어 가지고 정치를 했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 그쪽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이어졌어요. 그런데 영조가 나는 여러 무리에서 골고루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탕평책이에요. 서로 다른 무리의 신하들을 골고루 벼슬을 할 수 있도록 즉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 정책이다. 그래서 탕평비를 세워 더 이상 무리를 나누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조가 탕평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영조는 백성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는데요. 지금 삼심제라고 해서 세 번 살피는 제도다라는 건데요. 옛날에는 지방관리들이 보통 재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억울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 번은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면 한 번 더 억울하면 한 번 더 몇 번까지 세 번까지 나 억울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현재에도 남아있죠. 지방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떨어졌을 때 아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면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요렇게 올라가는 삼심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영조의 노력 중에 또 하나가 균역법인데요.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라. 지금 너무 힘들잖아. 균역법은 고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16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병역의 의무 대신 해마다 거두는 배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제도 이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결과 쌀이나 뭐 이런 곡식도 세금으로 냈지만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에 천이에요. 천 배 이 옷 만드는 천이죠. 이 배를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두 필을 냈다. 그럼 한 필이 엄청난 길이거든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다는 것은 세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다면 50만원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세금 인하가 되겠죠.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균역법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조의 또 다른 업적은요. 서적과 지도의 편찬. 서적, 책 그리고 지도의 편찬입니다. 속대전이라는 책으로 통일법전을 만들었고요. 속오래의 해서 제사를 지낼 때 지침서 그리고 여지도서에서 우리나라 지리서 동국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이런 책을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걸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지리서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자 그리고 지리서를 통해서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영조의 업적까지 우리 조선 후기 1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영조와 정조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